저기요 저기요 괜찮으세요? 이런 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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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집에 돌아갈 사람은 돼 왕자님께 저렴 되지 않게 아무튼 버릴게 제발 네 양끼윤이 돌아서 그런걸 양끼윤이 돌아서 그런걸 하 열이 다 내렸네 다행이다 어쩜 이렇게 하얄까 어쩜 이렇게 코도 높고 어쩜 이렇게 입술도 빨갈까 멋지다 멋지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지금 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